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란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결혼할 정년기 있는 청년들은 배필도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직장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거처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모든 것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만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또 그게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처소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그런데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으로 그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난한 땅에 이르게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는데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출혈굽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냐 신해산 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해산에 올라오라고 하고 백성은 이제 밑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식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세상의 그런 풍속과 규례와 이런 걸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막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애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이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위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길이 없는데 그들이 여호와 이래 예비된 하나님께서 그 적과 그런 가난한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가서 거기다 텐트를 쳤는데 한 몇 시간 안 되니까 또 구름기둥 움직이면 바로 막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래 적과 꾸려는 그 땅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리부가의 아브라메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에게 맹세하고 이삭을 위한 신부를 대리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거기에 많은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누가 주인의 종으로 택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죠 물을 기르러 올 때 제가 그 처녀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나에게 주고 여기는 낙타에게 다 물을 기르러서 먹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여여 예비해 놓은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나서 한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르는데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처녀를 우리 주인의 아들 그 베필로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처녀를 따라가서 그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LSL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그 처녀를 선택해 오지만 리부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베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믿고 이제 따라와가지고 결국에 이삭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이 끼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내 마음대로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전화를 왔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한 분이 그래서 어떤 교회 지금 나오신지 얼마 안 된 분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요일 날은 사람을 잘 안 만나는데 이제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오후에 좀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어떤 병원을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을 하기로 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이제 어제 뭐만 안 했냐 계약서만 안 썼어요 그런데 어제 와서 자기 이제 아내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이걸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게 명절 지나면 가서 다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은 해놨는데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지 꼭 목사님께 그걸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다 자기가 경험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두 번이나 병원을 운영했는데 꼭 될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나 이제 좋은 조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전에 이제 두 번 그런 어려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그분은 제가 무슨 이런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모든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알아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하일의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첫째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음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아무나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죠 그런데 그때는 무슨 성경 말씀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딱 읽는데 내 영혼에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를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꽂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 너무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깊은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 제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아 이 말씀이 그냥 딱 제 영혼에 꽂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라는구나 하지 마라는구나 기다리라는구나 아니라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도 하지만 이 기록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지금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뭐 초자연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에 대한 애표예요 애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딱 나올 때 그때 뭐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가면 너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주며 이런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예비된 축복일로 그 여와 이래 예비된 축복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의 길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10편 77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겠죠 하나님은 꼭 음성으로만 꼭 성령님을 통해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양인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겠죠 나를 여호와 이래 예비된 또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종을 만나야 내 영혼이 방어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또 영안도 안 열려 있어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니까 방황하지요 구덩이에 빠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렇고 사우랑도 그렇고 다 보면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꿈을 통해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도 여러분 보면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왕비의 그 자리에서 폐의를 당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이런 일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속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과 신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고 또 동광박사들은 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또 별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확 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 배경 구름 기능 불기능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정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 오늘 그런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 이래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자 자문 3장 5절로 6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겠어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처를 의지하라 그리고 다시 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겠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내 길을 여호와 이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여러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그런데 내가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와 명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래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냐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아메? 여러분도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정말 나의 앞길과 미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신뢰하고 맡기면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신뢰를 못하니까 염려하고 또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그 위에 뭐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데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인도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막을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데로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왼쪽으로 가면 평탄한 길인데 가만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보니까 아니 막 계곡을 아니 그 산을 넘어가는 이런 길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높은 데 그 산을 넘어서 가는 힘든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안 가 저쪽으로 가겠다고 편안한 길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에 그 땅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길이 없는 광해수 길을 잃지 않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난한 땅에 여러분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너무 맡기지 못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와 이래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성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가 성막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이 있으면 가운데 중앙이 있고 동서 남북에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어떻게 돼요? 세지파씩 진을 치죠 그럼 레이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봉사를 해 레이지파는 그러면 13지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지파 요셉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작권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지고 난 그 아들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에게 어떻게 네 두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아니라고 원래대로 제대로 하면 13지파가 된 거죠 근데 요셉이란 말이 빠지고 보면 이제 때로는 어떤 때는 요셉이 나와서 레이가 들어가서 열두지파고 요셉이 빠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들어갈 때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지파는 성막에 봉사하고 기업이 없으니까 딱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지파씩 진을 치는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근데 성막 위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라고요? 오늘날로 하면 성령이라고 그럼 이 성막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방어하지 않고 우리가 요하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운행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운행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듣는 종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보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사가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처럼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의 종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영혼이 방어하지 않고 우리가 요하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뭐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뭘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서 이렇게 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다녀야 그렇게 되지 그런데 성령을 제안해 우리 교회는 말씀중심의 교회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말씀중심 아니면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도 말씀중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중심 말씀중심 하면서 성령을 제안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끌림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애표인데 바로 성령이 교회를 인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주님 나라로 간 다음에는 어떻게 여우수와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 종이 인도하는 대로 하니까 그들이 뭘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에 오신 여우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우와 일의 축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신라고 맡기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우와 일의 예비 된 축복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주지만은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주의 종 의전적으로 되는 거야 신앙이 너무 의전적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한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모세 찾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애국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이 20세 이상의 장정만에서 60만이 넘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00만 이상 3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두로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한테 물어보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줄이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여 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루 종일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하느라고 지치고 백성들도 줄 서가지고 기다리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두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걸 세워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당신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백성도 지치지 않고 당신도 지치지 않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지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대요 교회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혼자 하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출협기 18장을 거기에 모세가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운 걸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래서 구역장을 만들고 조장을 만들고 교구장을 만들고 대교구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0만 명 85만 명이 가도 거기 구역장부터 조장 교구장 대교구장 뭐 이렇게 쫙 다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날로 변형돼가지고 뭐냐면 셀 교회라는 게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원래 한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최초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죠 지금 셀 교회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우리 한국에 막 들어오고 전 세계에 퍼져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겠잖아요 항상 장노님인데도 와가지고 단임 목사한테 맨날 물어보고 예를 들어 권사님도 맨날 물어보고 그러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도 물어보면 단임 목사가 여러분 언제 사역을 하겠어요 언제 기도하고 진짜로 중요한 거 이건 시행착오라면 너무 안 되는 그런 일일 때는 내가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해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아예 하려고도 안 하고 나인이가 뭐 물어봐야 돼 그런데 뭐 안 와봐야 돼 그런데 자기는 주님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한참 몸부림 주고 막 기도하고 성경도 있고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래가지고 나한테 그냥 와서 물어봐 그럼 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그러잖아요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먼저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다시 말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종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 있어도 아무리 주의종이 음성을 듣는 교회에 있어도 내가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입에는 축복의 그런 요가일에 축복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요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이런 거에 배우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 아무 교회에서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아주 제가 애가 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 만들어진 게 이게 근데 아 이게 진짜 보물과 같은 거 보아 같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여러분은 없나요 제가 그게 있으면 어떻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거 가르쳐도 지난주에 뭐 했더라 아 이래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아 이런다는 거 아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일을 우리 능력으로는 몰라요 오직 성령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이 여우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는데 거기를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우와 이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성령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여우와 이래 예비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우와 이래 예비된 축복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그 예비된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오직 위를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땅에다 텐트는 쳤는데 매일 뭐를 바라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를 쳐다봐야 돼 땅만 보고 있다가는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완전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에베를 드리고 뭘 하면서도 관심은 항상 어디에다 둬요? 구름기둥 불기둥 위를 바라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쳐다봐야 돼 거기에다 관심을 둬야 돼 그래서 뭘 하더라도 구름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신약성에 보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와 인의 예비된 길로 인도하는 복을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위를 바라본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했던 사람들은 계속 땅의 끝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요 요하일에 하나님의 예비는 축복을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봐야 돼요? 계속 위를 바라봤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의 시선을 항상 성령을 거기에 민감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위를 신령한 것을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 누우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기동, 불기동이 인도 한 데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조금 있다가 거기 텐트를 머물러 친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구름기동이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한 시간밖에 안 됐네 막 움직여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안 가 너무 피곤해 여기 좀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길을 잃은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얼마 동안? 1년을 머물 때도 있고 아 너무 지겹다 좀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름기동, 불기동은 가지도 않네 자기 혼자 우리 먼저 가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가지나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구름 가난 땅에 가려면 계속 하나님의 성경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 구름기동, 불기동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면 안 돼요 뒤쳐줘도 안 되지만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같이 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아멘 우리는 뭘 하든지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나 기도보다 먼저 뭐를 앞서서 기도 안 하고 먼저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기도보다 먼저 내가 뭘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앞서서 간 게 아니야 구름기동, 불기동 인도하는 대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여호와 이래 예비된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결국에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난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알아야 된다 했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할 주의 음성 성령 음성을 둔 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한다 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예비된 길로 그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된다?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종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의존적이 또 너무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자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의 길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